근데 웃긴건 나도 일본어가 먼저 나오긴 했어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어가 한국이라 나도 모르게 아리간또 고자이마스라는 말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Surmise Yellow라는 노래고요 제가 이번 앨범에 이 노래는 남자들만 손을 질러주면 안 돼? 죽여라! 그래 세빈아 그렇게 우울해 이최'. 이최! 아... 대우시겠다 아... 뭔 소리야? 그래서 이번에 일본 왔는데 이 앨범의 노래도 이번 한국 앨범에 들어가는 일본 번화곡입니다 저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심플하지만 남자가 고통스러울 때 내뱉을 수 있는 호소력을 많이 내뱉을 수 있는 노래